일단 저희는 아이시냅스라는 스타트업 회사고요. 음파솔루션 기반으로 정밀치기 또는 콘서트장에서의 음원봉 제어라든지 아니면 게이트를 활용한 음파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스타트업 회사입니다. 일단 아무래도 요즘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비대면 게이트를 한번 개발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대표님과 저희 연구원들과 함께 같이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쪽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굳이 얼굴로 인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비대면 방식을 통해서 요즘 많은 게이트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는 이런 스피커와 핸드폰만 있으면 사용자의 출입 그리고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느 사용자가 어느 시간에 어느 게이트를 통과했는지 라는 그런 대략적인 정보를 서버로 전송을 해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일 시장에서 관심이 많은 것은 코로나가 주제이기 때문에 이런 비대면 게이트를 더 많이 활용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회사 성장이나 아니면 다른 사업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향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